동남아인 구나완 씨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?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? 조금 많이 화가봤던 것 같아요 뭐가 두 분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질문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사람 외국인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절한 거 같고 또 말하는 부분을 보고 싶은 그런 호의적인 계절을 보니까 동양인들한테 동양인들한테 말하고 말을 잘 알고 싶어하는 거 참고 싶다고 모든 사람한테 생활하고 싶어서 약간 갖고 있던 기능이 조금씩 조금 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어릴 때 해외 본사로 외국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저도 동양인으로서 인정차별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래 되지? 동양 3년?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람보다 나라사람보다 더 뛰어갈 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나 그런 거나 혹은 와닿는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적이 되게 많거나 혹은 내가 답은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다고 애써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되게 있는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근데 그 답은 내 답이지 남의 답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특히 이거 반말이랑 나의 성별이 미디어에서 해야 된 적이 있다 이거는 진짜 게임에서 특히 심해요 보통 막 보이스를 켜고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다 게임을 잘하고 있고 저도 제가 되게 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어리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막 어? 여자예요? 여자세요? 여자야?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 때문에 게임도 접었던 것 같고 또 약간 영향을 받은 게 살짝 제가 오포에 살았었는데 오포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전혀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냥 저런 미국 그런 쪽 백인 그런 쪽도 많고 동남은 쪽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더 자리 잡았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